아 이번에 볼 것은 208 소드 마스터 아 소울 마스터가 되겠습니다. 네네 원하시는 것은 이제 무기를 먼저 맞춰야 할지 보조무기 엠블럼을 먼저 맞춰야 할지 무기를 맞추는 에잎솔이 나올지 17성 파프가 나올지 그것은 바로 자본에 따라 달라지는 법인데요 자 우리가 자본이 무한대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엠블럼에 레전드를 띄어서 세졸 옵션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기보조 자기 히템의 효율을 맞춰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저도 동일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이제 요정도 들어왔다 싶으면 이제 유니온과 링크를 하게되고 아주 깔끔하게 해놓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옵션은 이제 아예 게이 핫폴리스 가고 계시는군요 네 네 뭐 자본이라든지 뭐 그런게 필요할 것 같네요 뭐 돈이 어떻게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게 중요하겠죠 네네 어 아 엄청나게 많은 물품을 판매해 주시고 판매 중이시군요 근데 이렇게 비싸 엄청 비싸네 야 랩제가 낮아서 그러나 뭐 하나에 천만원씩 하냐 장난 아니네요 야 현재 판매 금품 A레브의 강의 레전드리 잡옵션이 있고요 음 각종 토도장사 같은 것도 하시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강의를 현재 14억에 올려놨는데 최저가와의 싸움이죠 네네 아 1억 뭐 12억에서 14억 사이 정도 되는 것 같군요 네네 잡옵션 이렇게 뭐 대강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그런 상황이고 최저가와의 싸움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큐브를 한다든지 어 그렇구요 뭐 다짜고짜 저한테 17송 어떤 걸 사야 되느냐 물으신다면은 당연히 파프보다는 애플이 좋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궁금하신 상황 있으십니까 어 전체적인 템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9% 힘 2%짜리 쓰고 계시고 2%짜리 그래서 에디 값이 속고쳐 올라기 때문에 아우 쉽지가 않죠 네네 음 현재는 이제 기본적인 구성으로 에디셔널 공식과 함께 다이노우스 신 상태이신데요 아 이거는 토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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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는 거야 아 저 좋은 템 세팅입니다 제가 했던 이제 어제 했던 29억 템 세팅과 저 흡사한 부분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네 거의 똑같다 그치 엠블럼은 좀 돌려줘야 될 것 같고 아 완전히 똑같은데 어제 29억 템 세팅이랑 그거죠 이거는 추호비 좀 움직여야겠군요 요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또 지향적인 적인 것은 이제 기본 구성에 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이제 내가 올릴만한 템을 산다든지 좋은 걸 산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런 거 하고 있을 때는 잘 답변 못해드리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어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카루타가 좋을지 타일망이가 좋을지 자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이제 실질성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한 7억 대 8억 대의 뭐 삼성에서 5성짜리 앱솔 망토건 앱솔이란다 타일 쪽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물론 매물의 가격이 문제지만요 근데 또 답변해드려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다음 테스트 된 걸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돈을 모아서 뭐 자기가 이제 30% 돼 있는 걸 하나씩 구매할지 직접 올릴 거를 아니면 이제 더 모아서 아 난 안되겠다 마무리된 템을 사야 되겠다 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마 어빌리티 추천을 해달라 저도 소마 유저가 아니라 소마 어빌리티는 어떤 걸 쓰나요 보건크림은 이제 자신의 스펙에 따라 자유로 자유도로 바뀔 수 있겠네요 네네 네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이렇게 오늘의 템 진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